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먹어가면 나잇값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하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잇값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발 물러섰네요. 50명을 정원하기로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말이란 아니다. 그럼 자문위원이 누굴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5달을 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그 5달을 받아가지고 거수기를 했겠죠. 일하는 게 하루 이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가장 속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주름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목주름 때문에. 목주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목주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주름. 내 이야기의 요지는 목주름이 세월의 연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세대를 좀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자식 세대를 해먹으면 몇 번 정도 더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주름이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을 찾아보니까 국회의장 대국은 이 목주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성행하고 이런 방법이 힘들 겁니다. 목주름은. 목주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주름은 뭐 이렇게 무슨 뭐죠?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톡선이 이렇게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의원 정원과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뭐 이렇게 팽팽하게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당신 목을 보니까 체불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 손자들이 대개 뭐 대학 다닐 정도 손자들이 있는데 그 애들 생각하면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제대로 안 하야 안 되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진화를 시도했다.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국회의 불신이 여론조사상으로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나 그렇게 완전히 또 오리발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학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상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오리발을 낸 겁니다. 자문위원들의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야 정계특위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야 합의로 지역구의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래도 뭡니까? 50석 정원이 김진표 아이디어라는 것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추가 한 10석만 늘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310명 정도가 맥시면입니다. 왜 10명을 올려야 되냐 이 이야기죠. 10명을 왜 올려야 되는지 내 함께 한번 설득을 해봐라 이 이야기. 이 양반아. 10석을 늘려야 될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상향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한 게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당신 목에 있는 목주름 한번 봐라 이 이야기예요. 아침에 넥타이 멜 때 내 목주름을 한번 보면 얼마나 덜 사귀었다고 그렇게 뭐죠.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데 지금 국회의원을 10명은 왜 늘리냐. 그러니 참 사람들이 내가 찾아봤어요. 47년생이네요. 75세입니다. 47세. 나이가 꽤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래들 사니까 80 90까지 살 수 있겠죠. 목주름에 책임을 좀 지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여러분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원 50명 정원 비판 여론에 부랴부랴 없던 일로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전원회의로 올리기로 20일 합의하고 의원 정서를 300명에 350명 늘리는 조건에 선거법 개정안 후보들에 대한 국민 반발이 그리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해당 안들을 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절대 50석을 늘리는 건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갈 생각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 정신들이 참 온전한지 하루 정도에 4만 1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용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수 50명 정원 강력 추진 여러분은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가 이런 반대를 하는 건 100% 거의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한 명이나 있으면 1%니까. 사람들은 아우성 2만점은 아닙니다. 줄여야 되지 않냐야 줄여야. 지금 있는 것들도 줄여야 되는데 특히 비례들을 없애고 양심적으로 비례를 생각해 공천해야 되는데 절대 반대다. 이게 뭐 여러분들 수백 명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독일은 의원 수를 줄였네요. 오늘 조선일보의 이런 사슬이 독일 연방회의가 독일도 많네요. 연방에 736석의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계획안을 통과시켰네. 14.4% 줄인 겁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계획안을 마크롱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